어? 이제 더이상 이거 안줘요? 72으로는? 그럼 어느샌가 부터 이거 안주네? 네 그거 안줘요. 그럼요. 이제 더이상 뭐 할게 없네? 그렇구나 안주는구나. 몰랐죠. 그러면 이제 그 초기화 스탯 초기화 있는데 그걸로 이제 샥샥샥샥 하면 되는건가 이제? 기본으로 있었던 그것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던데? 아 잠깐만 창 응 원거리 하나 응 응 방패없음 방패가 없어 방패가 없어 방패가 없어 그래서 삼천이랑 천연 별 여기 아 차이가 그래서 없는거에요? 승리의 여술봉? 아니 이거는 여술봉이 저에게는 두개가 있죠 인사용 그리고 팔로우 감사용 그래요 아 문제는 음 저쪽에는 원거리가 없는 대신 방패가 있고 여긴 원거리가 한 분 계신 총이 한 분 계신 대신 방패가 없네요 어? 달달달 어? 하나의 둥댓님 심하 아쏘세오 하나의 둥댓님 아쏘세오 둥댓님 덕분이구나 처음이야 오십분이나 계시다니 내 방송에 다섯명이 아니고 오십분이나 계셔 아 그리고 오십분이 내가 죽는 모습을 보는구나 네 맞아요 그거 줄임말이에요 뭐야 다 다 좀 전술이 있으신 분인가봐 어? 저 관도분은 왜 움직이지 않지? 야 야 여기 여기 무섭다 나 혼자 온다 으에에에에 우에에에에 우에에에에에 우에에에에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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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구르기 잘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 그러기 모습 맞죠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리막길이라 조금 피한거 같은데 아 이러다가 또 뒤 맞으면 안된다고 큰일이라고 달려가서.. 가서 가서 2를 누르는 거라고 했어 콤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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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오늘은 조금 뒤로 그러는게 어딨냐 우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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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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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왁 우왁 으잇차 혹시 시즌패스 하셨나요? 아니요 아니요 안했어요 아 눈물 났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